자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진짜 짱인데 으악 이런다 오늘 반갑습니다. 이렇게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김치 째깡이 써놓은거에요. 여러분들 밥드셨어? 천천히 먹고 있는거지 오늘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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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이 왔어요. 낙소 진짜. 응. 진짜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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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맛있어. 음. 음. 맛있구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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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밥도 있거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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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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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맛있다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좀 시식이었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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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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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이랑 비벼가지고 이거 머물도 맛있게 그러기 전에 이 소스가 좀 아까우니까 음 짜장 소스가 진짜 맛있는 소스거든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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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는 고춧가루 소금 고추 소금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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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아 원래 양쪽은건가? 한입만 눌러주면서 하나 둘 셋 소화 다 됐어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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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